3, 4 여기 숨 쉴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기쁨과 한숨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사랑만은 오늘 가득한 그런 내일로 가고 싶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2023년의 시흥에서 무슨 일이 궁금하신가요? DJ 팍! DJ 팍을 찾아주세요 응답하시음 1023 오늘 응답해드릴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인데요 바로 전처와 낳은 자녀 두 명과 재혼 후 출산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죠 오 다북아시다 이렇게 행복하신 분이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 그런데 말이죠 셋째 아이를 낳고 생각지도 못한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데리고 결혼한 아이들이 막내 탄생에 소외감이 느끼는 걸까요?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보건소에 문의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무슨 답변이길래? 보건소에서 시흥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재혼 전 자녀들은 현재 모두 성인이라 신권대상이 아님으로 태어난 아이는 셋째 아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죠 첫째 아이랑 셋째 아의 출산지원금 차이가 거의 두 배이지 않아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의 그렇지 첫째 둘째 아이가 법적으로 성인일진 몰라도 이제 막 열아홉을 넘긴 애들이라 아직 양육이 필요한 애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처 낳은 아이들을 첫째 둘째로 여기지 않아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셋째로 볼 수 없다는 뜻 같아 왠지 모르 소외감과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설마 저희가 재혼 가정이라 이런 일을 겪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응답하시흥2023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조례가 그렇다니 뭐라 할 순 없지만 앞으로 사연자님과 같은 재혼 가정들이 겪게 되면 속상한 일일 것 같긴 하다 이럴 때 그런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겠소 하고 나서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동네 보안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믿다! 뭐? 동네 보안관이 있다고? 아니! 시흥에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는 마을 변호사가 있거든 마, 마을 변호사? 그게 누군데? 꽃잎년대? 일단 시흥마을 변호사! 그들이 누구인지 소개하자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흥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있는데 이 무료법률상담실에 마을 변호사를 딱 배치해서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는 거지! 그 무료법률상담실을 어디서 운영하는데? 어디서? 그들이 시흥시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지 그 말은 시흥시청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린 시흥시청에 있는 시민호민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우리? 난 그런 곳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 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척해 월화는 생활법률상담, 수요일은 세무상담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민호민관으로 불리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흥시청에만 있다는 거? NO NO! 시흥마을변호사는 1동 1변호사 연계로 시흥시청뿐만 아니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지!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어쨌든 동네에 든든한 내 편이 있는 것 같아서 왠지 힘이 되긴 한다 그럼 오늘 사연자님과 같은 고민도 해결해주실 수 있나? OF COURSE! 민사, 가상, 형사, 부동산 매매, 등기, 국세, 지방세 등등 정말 생활 속에서 찐으로 일어나는 법률 고민은 모두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사연자님도 일단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사연자님! 마을변호사에게 한 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럼 시흥마을변호사한테 법률상담 신청은 어떻게 해? 시흥시청 1층에 있는 시민호민관이나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하면 돼 오! 방문, 방문은? 마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전화나 팩스,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니까 일단 사연자님 상담 예약부터 먼저 하세요! 시흥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연자님 고민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시흥마을변호사는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적으로 상담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땐 꼭! 시흥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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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